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부분이 좀 생략됐는데 밑에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안 썼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하벨. 우리나라 성경은 헛되다 했는데 헛되다 하면 허무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하벨은 웨퍼, 수정기, 김 같은 거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헛되다 보다는 덧없다, transient, 일시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벨. 덧없다. 덧되지 못하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일시적이다. 하벨. 하발림. 따라합시다. 하벨. 하발림. 더듬고 더듬는 것들에 더듭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하벨. 더듭다. 더듬는 것들. 더듬는 것들. 그리고 하콜. 모든 것이. 하콜. 모든 것들이. 하벨. 더듭다. 그래서 우리 시원, 우리 계획이나 계정에서 고쳐져야 됩니다. 헛되다 하는 허무주의입니다. 제 책에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제 전도서 주석하고 그리고 구약계로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다시 하면 하벨. 하벨. 하발림. 따라합시다. 하벨. 하발림. 더듭고 더듭다. 더듭섬에 더듭습니다. 하콜. 하벨. 모든 것이 더듭다. 그래서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그런데 그 앞에 전도자들이 말하기를 하벨 하발림 그 앞에는 똑같아요.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제가 생각했어요. 반복이라서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전도자가 말하되 하벨 하발림 따릅시다. 하벨 하발림 더듭고 더듬는 것들 중에 더듭습니다. 더듬는 것들에 더듭습니다. 하벨 하발림 더듬는 것에 더듭습니다.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오늘도 뜻없는 세상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